샤쿠리즈 4베 예 지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쿠리즈 4베입니다 오늘은 서포트 샤쿠 가지고 왔고 만년설이에다가 요즘 또 만년설이가 그렇게 꿀잼이더라고 그래서 만년설이를 가지고 이 코로 뭘 올려야 더 엿갖고 빡치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는 라일라이를 한 번도 안 썼더라고 라일라이 2코어로 가는 그런 서포트 샤쿠입니다 룬은 이렇게 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30분 게임 적어도 이제 3코어 정도는 나와야 영상각이 잡혀요 제가 만년설이를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택을 좀 뽑아야 됩니다 정글 호감도 작업 완료 아 얘 착취 들고 와가지고 이 정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기분 나빠할지 저 친구는 알고 있구만 아주 훌륭한 친구 아이고 어어 어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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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까지 맞으시면서 그렇게 너무 열정적이신 분이구만 아이씨 아이씨 어딜 들어오나 어딜 어딜 들어오나 이 자식들 이거 비스킷 다 팔면은 90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팔아도 이 최대 만화 증가하는 게 증가해요 웬만하면은 비스킷은 파는 게 좋아요 진짜 급할 때만 써야 돼 이게 근데 박스 선박하게 되면은 좀 수비적으로 하게 돼 그리고 저렇게 렌즈 들고 있으면은 좀 껄끄러워요 야 착취 뜯는 거 좀 그지 같다 교전을 계속 열어가지고 제가 주문검이잖아요 교전을 자주 열어서 딜 교환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좀 벌려요 상대도 보면은 주문검인데 지금 벌써 450골드 뜯었잖아 저는 이거밖에 못 뜯었잖아요 유리한 교전을 좀 많이 열어야 됩니다 뭐고 가죠? 안녕하시오 에라이씨 나대는 이유가 있었구만 아니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아 이케아 하하하 탈지 저마 탈가고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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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가비 전멸 뺐고 뭐 왔다 안되게 도망가 오 뭐야 아니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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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잡아 이거 그렇지 날 믿으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익숙하지 않니? 안녕하시오 아 시발 비에고 너 이 새끼 하하하 두고 봐라 내가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너 여기서 만전서리 뽑아주고 어 어 탈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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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고 안돼 아 이 녀석 아니 이 새끼야 안돼 헤헤헤헤 아니 아 너무 깝쳐 아 왜 아 왜 아니 아 아 아니 궁 나 잘못 썼나? 어 나 뒤로 썼는데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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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라 이쁘고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냥 까비 뭐야 이거 죽어 뒤로 살짝 빠졌다가 들고 와 들고 와 펫팀 박아 이 새끼 내가 너 아아 이 새끼야 안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잡았다 그래도 이놈 아 좀 더 잘티네 여깄다 스킨인이었네 거기서 안돼 이 녀석 처 같구나 이 녀석들 으으음 으음 으으음 맛있구만 아 속 시원하네 그렇지 손 뿌려놔 좋아 슬로우 오지게 올리는 중 어흥? 아 cp 왜이렇게 많아? 아 들켰다 못가게 해! 못 지나간다! 못 지나간다! 못 지나간다 존! 좋아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! 아이고 너가 죽으면 안되고 아! 똥풍C 로드 롤러다 점아 궁 뿌려놓고 온다 아이고 모르겠다 죽어라 그냥 뭐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어 플로우! 그렇지! 그렇지! 아이씨! 아 안돼! 그렇지! 죽여버려! 뭐해 이 새끼야! 뭐해 이 새끼야! 아니 이런 건방진 녀석이 이런 건방진 녀석 너가 탱이라고 깝치면 안되지 아 개달고 아 개달고 아하 디오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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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! 탈진 걸어주고 이 녀석!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이 개자석아!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이 새끼 잡아 이 새끼! 아! 아 죽여버려! 아하 오케이! 나이스! 이거지! 이게! 바로 샹호지! 얘들아 가자! 가자! 죽여버려!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좋았어! 선생님? 왜 버티질 못해요? 선생님? 나이스! 이거 가능? 잘가요! 빠잇! 현재 쿨감 60% 귀찮게 해놔! 붙여놔 그냥 사밀한테 붙여 죽여! 와봐 와봐! 다 들어와! 씨! 못들어와! 다 들어와봐! 일로와! 이 새끼야!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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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도망가! 자 여기 밀고 있어봐! 제가 밀고 있어봐! 자 바로 1분 남았거든! 간다! 만리장선 간다! 기숙시간 몇초야? 63초! 63초면은 다 가능이지! 아! 바로와! 완벽해 완벽해! 너무 완벽해! 너무 완벽해! lamb 왔다아아앙 왔다앙 왔다아 이거지! 이거지! 들어와 이 새끼야! 들어와! 들어와! 어딜 들어와! 어? 어딜 들어와! 너네! 어? unos야ows! 어디가 어디라고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새끼들아! 헤헤헤헿하 rights 도착 사우면을 아이고 예, 아무튼 오늘의 자콘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바